원수 선생님, 죄송합니다. 엄마, 오늘 빛나 아버님 만났어. 8년 전에 일 다 아셨나 봐. 자네 취했네. 아니 그만해. 그래도 왜 그래. 저랑 장원인 때문에 빛나가 망가졌어요. 제발 그만하세요, 그만. 어쩐 일이야? 아빠랑 저녁 먹으려고요. 별 생각이 없어. 어떻게 저렇게 찬바람이 쌩쌩이야.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. 이 정도 괴롭혔으면 나한테 복수한 거 아니야? 같이 자수해. 안 그러면 나 혼자라도 검사를 가서 말할 거야. 어? 왜 자꾸 나 신경 놔줘.